검찰이 고흥에서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.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오늘 살인,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휘발유를 뿌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를 하던 한 남성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으며 1심 선고에 같이 항소했습니다.